저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하고 있네요. 하오옵이 와요. 하오옵이 와요. 숨이 모자라서 막 어지러운데 나와서. 하네. 오늘도 근처에서 자기는 했어요. 근데 집에서 오면은 아침 출근 시간이라 거의 한 번. 웬만하면 괜찮아서 자고 편하게. 어떻게 해야 힘들어서. 완전 편해요 진짜. 거기서 출발하면 한 5분도 안걸리니까. 다 쉬워요. 그때그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. 괜찮으면 아침으로.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무슨 운전연습관이라고 막 들려와요. 하하하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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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네. 가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